오늘은 여러분하고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한국어 발음 중에서도 지읒 한글 지읒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분들 보다는 외국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단어 진짜를 발음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그맨들이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을 흉내낼 때 진짜 정말 이런 식의 발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한국분들한테는 한국어 지읒과 다른 영어의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같이 살펴볼게요 자 한글 지읒 지읒에 대한 발음은 영어에 이 발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은 D라는 발음하고 어떻게 생겼나요 Z가 조금 길어진 모양으로 생겼나요 예 발음 기어인데 이게 두 가지가 붙어있는 발음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외국분들은 이게 두 가지 발음이 동시에 난다고 생각을 못하시고 아마 하나로 인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 영어에 D는 한국어의 한글의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발음은 Z 합쳐져서 Z Z 자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 여기에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발음이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자 이거를 한길로 옮기고 발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나요? 저지, 메이저, 휴즈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모음 발음도 조금 다른데 우리는 지읒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지, 저, 저, 지, 지, 메이저, 저, 휴즈, 지 자 발음이 어떻게 되시나요? 분명 한국어의 지읒과는 다른 발음입니다 자 그럼 이 발음 차이가 왜 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강구조 좋은 기간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잘 그렸나요? 자 한국어 지읒은요 혀가, 이 부분이 혀입니다 혀가 입천장 또는 이 어디에 혀가 닿느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내 한글 지읒은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납니다 해보실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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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딱딱한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나요? 그러면 영어에 이거는 어디서 소리가 나나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이 부분을 딱딱한 부분을 경구개라고 하고요 이 윗니, 이 뒷부분에 보시면 혀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주름이 만져지실 거예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딱딱한 부분 그 부분을 치경이라고 합니다 윗니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지읒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위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지읒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절대 오므라지지 않아요 동그랗게 발음이 안 되죠 오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오 오 입술이 동그랗게 되죠 그런데 자, 저 이런 거 발음하시면 입술이 오므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이 발음은 어떠냐 입술을 오므리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입술을 오므리시고 한국어의 지읒보다 조금 더 앞에서 발음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뒤 발음이기 때문에 입천장에 붙었다가 금방 떨어지면서 마찰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입술을 오므렸느냐 오므리지 않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외국인분들이 특히 영어화자인 외국인분들이 한국어 발음을 할 때 진짜를 진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한글에는 치읒과 쌍지읒이 있죠 치읒과 쌍지읒이 있는데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외국인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한국어는 기식의 차이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의 차이로 구분을 하는데 영어화자나 일본화자도 마찬가지고 유성음, 무성음의 차이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 그래서 여기에 한글 치읒에 해당되는 치읒 발음인데요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한글로 옮기고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Chance 첸인데 뭐 첸으로 하든 찬스로 하든 뭐 모음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이렇게 발음을 할 거예요 입술이 오므라들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의 경우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발음의 위치와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가 뭔가 유성이냐 무성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목에 손을 대보시면 목적이 있는 부분에 떨리죠 이걸 유성음이라고 하고 떨리지 않으면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떨리고요 이거는 떨리지 않아요 그 차이에요 그리고 발음하는 모양, 입술 모양, 발음하는 위치 똑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겠어요? 입술을 오므리고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차이가 이제 명확해지셨나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국어의 발음과 영어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발음을 익히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차이를 이해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비교적 원어민에 가깝게 발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국어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 진짜, 정말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죠 이거는 영어식 발음인 거죠 입술을 오므리는 영어식 발음이고 한국어의 지읒은 입술을 오므리지 않아요 진짜 입술을 오므리면 준 이렇게 되겠죠 지읒이 들어간 외래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주스, 재즈, 비전, 치즈 이거를 한국어 발음과 영어 발음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주스 들어볼게요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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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주스 주스 입술을 오므리면 훨씬 영어스럽게 들리고 입술을 오므리지 않으면 주스 주스 이렇게 들리죠 물론 이 경우에는 모음이 우 모음이에요 네, 우 모음이기 때문에 오나 우가 들어가면 입술이 동그랗게 됩니다 입술이 동그랗게 되죠 그래서 다른 자나 저나 뭐 지, 지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입술이 동그랗게 되지만 그래도 영어처럼 주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음 재즈 발음 들어볼게요 다르죠? 다음 비전 들어볼게요 비전 마지막으로 치즈 들어볼게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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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고요 D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요 D가 없고요 치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Z Z 이 발음이에요 자, 이거는 입술을 오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윗니 바로 뒤에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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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요 그냥 마찰만 있어요 Z, 둘 다 마찬가지인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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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마찰만 있습니다 이 모든 발음을 한국어의 지에타고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해서 발음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네, 어떻게 발음하셨어요? 재즈라고 썼지만 재즈라고 발음하시죠? 네, 이거는 뭐 버스라고 썼지만 버스라고 발음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외래어를 어떻게 발음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맞는 거야? 자,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지읒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한국어 지읒하고 영어의 지읒에 해당되는 발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발음의 차이로 인해서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발음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입술을 오므리느냐 오므리지 않느냐 영어식으로 입술을 오므려서 발음하게 되면 진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한국어처럼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을 해야 진짜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읒을 어떻게 발음하는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